자 이제 9장입니다. 여긴 세금 건넨 문제입니다. 애공이 문어 요약왈 이게 애공이 문정, 애공이 정치에 대해서 묻는 것도 있었어요. 중용의 20장에 있고요. 애공이 문어 요약왈 애공이 요약에게 묻기를 연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연기할 때 연기라는 것은 기는 10년이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올해 농사가 아주 10년이 들어서 용 부족하니 국가에서 써야지 세금이 부족하니 여지하오 어찌하면 좋겠소 충분히 질문이 들을 수 있어요. 치익 요약자는 여기 갑자기 요약이라고 했단 말이죠. 요약이라고 이름을 다 불렀잖아요. 요약이라고 부른 것은 군신지사라 이 자리는 임금이 요약을 대놓고 직접 한 말이에요. 이봐 요약이었는데 사실은 임금이 옛날에 신하를 그냥 불렀고 신하는 임금한테 패하 아니면 전하 이렇게 불렀죠. 용은 여기서 쓰면 쓸 용자는 국용이라 이거예요. 나라에서 써야 될 것을 말한다. 공의는 즉 애공의 의도는 개욕 가부이 조경여라. 대개 가부 세금을 더해서 조경, 국가에서 쓰는 비용을 충족하게 하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두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요약이 대화할 합철호신이 있다. 근데 요약은 또 엉뚱한 듯 대답을 한단 말이죠. 요약이 대답하기를 어찌 아니할 합자입니다. 합자가 어찌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철자는 세금 걷어드릴 철자입니다. 세금 걷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철은 통냐며 균냐리 제가 그전에 정전법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지요. 우물정자를 그려놓고 이 네구탱이 다 이게 여덟집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우물정자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있지요. 이게 이제 공전입니다. 즉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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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뺑글러 다 이게 여덟집이 똑같이 나눠요. 농토를 나누고서는 여덟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가운데 여기 있는 공간이 있지요. 여기 똑같은데 여기를 같이 농사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이며 균입니다. 같이 힘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주제에 주나라 제도에 여기 주제는 아마 주나라 토지제도에 그런 게 될 거예요. 세제라든지 주나라 제도에 일부 수전 백묘의 여동구 공정지 1로 통력 합작하야 개묘 균수하니 대솔 민득기 구하고 공취기 1고로 유지철이다. 철법이라고 쓴 철자의 의미를 풀이한 겁니다. 일부 수전 백묘의 한 남자가 수전 백묘 밭을 백묘를 받아요. 묘는 이게 단위니까 우리 단위로 하면 요즘 말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평이라고 하나요? 저쪽에서 이제 마지기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게 뭐 이십마지기가 되면 또 섬지기 한섬지기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는 교환은 삼심마지기가 한섬지기라면서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지방마다. 이십마지기를 대개 한섬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섬지기가 넘고 백묘이니까 어떻게 백마지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백묘를 받아서 여동구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우물정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구획이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은 거기 구획 나눠지면 여길에 사람 다니는 길도 있지만 수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농사를 지니까 근데 이 구는 거기 구자에요. 구를 같이 하고 공정지인 이 우물정자를 같이 하는 사람들 여덟집이죠. 합치하는 사람들로 통력 갑작하여 힘을 통하여 합해서 농사를 지어서 개묘, 균수하고 그 묘를 계산해서 균등하게 걷어들이고 걷어들였으니 그 세금을 걷어들인 양은 어느 정도냐 대소를 민득히 구하고 대체로 백성들은 그 10분의 9를 차지해가고 공취기일거로 공적인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10분의 1을 차지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호흡제도를 미지 철 철이라고 했다 이거죠. 보시겠어요? 이런 개념이 중국에는 뿌리 깊게 지금 박혀서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겁니다. 5일 동안 열심히 직장 있는 사람들 돈을 벌어먹고 금요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직장 못 잡은 사람들 벌어먹게끔 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뿌리 깊은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주 5일째는 다르잖아요. 의미가 달라요. 출발성이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우자아선공으로 그런데 노나라 애공이거든요 이게 노나라 자아선공으로 노나라는 선공 때부터 세묘하고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또 우측류와야 그 또 묘에 따라서 10취기일제 그 10분의 1을 또 취하게 되니 위 12취해라 이제 20% 세금을 지금 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공이 그런데도 지금 세금이 더 부족하다고 더 얻겠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학이 누굽니까? 당시에 애공이 생각할 때 유학은 공자의 수주자로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아유 민교님 지금 10분의 1을 걷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10분의 1만 걷어들이는 철법을 쓰시면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철로 참 나한테 그렇게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고로 유학이 청, 단, 전행, 철법하니 요기는 이제 노나라 선공 이후부터 세법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유학은 다만 그 오로디 전자죠. 오로디 철법만을 행하시고 요 공절용이 뿐이냐 공적인 용도에서 쓰이는 것은 절제를 하면서 백성들이 살림이 넉넉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왈, 이도, 오유, 부족이여니 여지, 학위, 철리하리오 애공이 하는 말이죠. 2라는 게 뭡니까? 10분의 2를 거둬들이는 거지요. 10분의 2를 거둬들이는 것도 나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는 어떻게 그 철법을 쓴단 말이냐 그건 내 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말이죠. 2는 즉 소위 시리아라 이라는 것은 10분의 2를 거둬들인다는 말입니다. 공이, 이, 요약, 분류, 기직으로 애공이 써있자는 생각할 이 자입니다. 애공이 생각하기를 유약이 자신의 의도를 뜻을 깨우 알아듣지 못한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원차하야 이시 가부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싶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말이죠. 그러다 또 이 애공이 유약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활 백성이 족이면 군숙이여 부족이며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다들 잘 먹고 잘 산다면 국가에서 뭐 한다는데 돈이 없다고 돈 좀 좀 내라고 하면 안 낼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 얘기에요. 백성이 족이면 백성들이 풍족하다면 군숙이여 부족이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서 부족하게 쓰며 어찌 임금 혼자만 배 쫄쫄고 앉아 있겠냐 말이죠. 또 반대로 백성이 부족이면 백성들이 배를 부르고 쫄쫄게 하고 있는데 군숙여족일이 있고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서 풍족하게 지닐 것입니까?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지 대통령 혼자 잘 산다고 국민이 전체가 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지 말아 민부즉 군 불지 독빈이요 백성들이 부유해지면 임금이 혼자 가난한 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민빈즉 군 불능 독붐이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면 임금이 능히 홀로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세금을 암만 많이 걷어도 부자 안되잖아요. 나라가 전부 다 골고루 잘 살아야 그렇지. 유약의 심은 군민일체지의하야 유약의 한 말은 군민일체라는 네 글자입니다. 유약의 깊이 군민일체지의를 말해서 군주와 백성들이 한몸이라는 의도를 뜻을 말해서 유지 공지 후렴하니 애공이 후렴 세금 걷어들이는 것을 투터이 하려는 것을 그치게 했으니 인상자 소의 심령이 아니라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양씨와의 인정은 필자 경계신이 이 말은 원래 맹자에 나와 있습니다. 양씨가 말하기를 인정은 어진 정치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경계선을 슬그머니 무너뜨리는 데부터 이제 거기서 비리가 생기는 거죠. 경계의 정 이후에 정지균하며 경계가 바르게 된 다음에라야 정지균 이게 정전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땅을 나라에서 주는데 이게 백마지기도 안 되는데 이게 백마지기야라고 주고서 슬그머니를 걷어갈 수 있잖아. 그게 뭐에요.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해요. 이것 때문에 나온 문제가 뭐죠? 층량이지요. 그것 때문에 자꾸 소송이 생기니까 그 층량술이 발달한 게 있는데 이때부터 생기는 경계 때문에. 정지. 이게 사람한테 이 개개인한테 국가에서 토지를 주었잖아요. 농사를 저먹고 살게끔 그 주는 토지가 똑부르게 균등하게 되고 공록의 편이에요. 또 그 이게 똑같이 걷어들이면 이제 임금 밑에 경대부 뭐 죽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직급에 따라 똑같이 봉급을 나눠주는 거죠. 균등하게 준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제 공록평하며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군국지수 군대라든지 군대라든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양으로써 잴 수가 있다 이거죠. 시의로 위출보로 개양이라 그게 다 군량 국량이지요. 사실은 군량이라든지 국량이 이것이 다 양으로 따지는 것인데 시의위출보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균등하게 된 다음에 위출방출을 하기 때문에 일철이 백도 고예라. 철법 하나만을 잘 쓰므로써 모든 법도가 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질 거다. 그 얘기죠. 겉자는 이게 그물, 투망 같은 것 중에서 맨 그 잡아다니는 끈 있잖아요. 그것만 잡아들면은 다 따라온다는 뜻으로 이 겉자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들면 백까지가 다 따라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세금 거둬들이는 기준인 철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는 세금을 명확하게 거둬들이고 탈루하는 사람은 없어지면 될까 하면 그럼 부자가 되잖아요. 상하 영 우 부족과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은 통치자고 밑에 있는 사람은 백성들입니다. 상하가 어찌 영자입니다. 어찌 부족함을 걱정하겠습니다. 이 이유 부족이 교지 철안이 10분의 2로 써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지 철안이 그 임금한테 철법으로 써 쓰십시오 라고 가르쳤으니 의약 우위나 의심 나지요? 너무 우활하다 우자는 이게 사정 모르고 엉뚱한 소리로 하는게 우활창창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우자입니다. 너무 이렇게 우활한 것 같지만 런이나 11은 천하의 중정이라 그러나 10분의 1을 걷는 것은 천하의 중정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10분의 1 정도 세금을 거두면 되는거다. 다즉 거류 10분의 1보다 많게 되면 폭군이 되는거고 다즉 맥이니 적게 거두면 또 맥이 됩니다. 맥은 이게 오랑캐 땅의 맥인데 거기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들은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나라 유지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내도 되는거죠. 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맥자에 저는 세금을 조금만 거둬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분의 1이 통칭인데 10분의 1을 안 걷고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맥자에 보면 그거를 잘라서 맥자가 한 말씀이 요거에요. 10분의 1은 천하지 중정이고 많으면 걸주가 되는거고 좁은 거두면 맥이린다. 오랑캐 정치가 된다. 그러니 불가하게 해라. 철법을 쓰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원리원칙이다. 후세의 불구기본이 유말지도구로 정념 무해하고 빛을 무경하야 이상하군이니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근본은 찾아보지 않고서 오직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만을 보고서 이를 도모한단 말이죠. 세금도 많이 더 거둬들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념 무해하고 옛자는 끝 옛자입니다. 법 옛자입니다. 정념 정자는 거둬들인다. 그런 뜻이죠. 세금 거둬들이는 것이 끝이 없고 법도가 없어지고 비출무경하야 소비로 내뱉은 방출하는 것들이 무경 법경자죠. 법이 없어서 상하 공이다. 풍추자는 풍추자대로 이렇게 쓸 돈이 없지. 백성들은 세금을 자꾸 걷어가니까 아랫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 그러다보니까 상하가 똑같이 권궁하게 되더라구요. 우 오 지 합철지 당무이 불이 오하 또 어찌 오자입니다. 어떻게 합철지 당무 어찌 철법을 철법을 써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꼭 해야 되는 당무죠. 적당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불이 오하 오하라고 여기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본을 살펴보지 않고 끝말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즉 그 원리 원칙을 따지 그걸 무시하고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철법을 쓰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걸 오할창창하다고 여기게 말입니다. 이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그 문제예요. 에콩이 문어 여유야 괄 연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징유야 학자는 군신지 사라 용은 위의 구경이라 공의는 개욕 공의는 개욕 가부의 조교 나라 유야기 대화를 합의라고 읽어요. 합철호신이 있고 공의는 개욕 철은 통냐며 균냐니 주제의 일부인 수전 백뇨이 여통국 공정지인으로 공력 합자 공력 합자 학하암 개묘 균수하니 대설민 듣기에 구하고 공취의 길구로 이지처리라 노자 선공으로 노자 선공으로 세묘하고 우충묘하야 십취의 길질 위시리에 쥐람 고로유야기의 청탄 전행 철법하니 요콩 철용이 품이냐라 왈이도 오유 부족 이연니 여지하기 철야리요 이는 즉소위 시비야람 공의 유약 불교 기지 고로 원자 하야 이식 가 부지람 해발 백성이 조기면 군속 여 부족 이며 백성이 부족 이면 군속 여 조기 이리 잇고 암 민 부저 큰 불지 독빈 이오 민 빈 저 큰 불능 독 조 혹은 이에 요약이 심은 군민 일체 지에 을이하야 이지 공지에 후렴 하님 위의 인상제에 소의 양심요야란 양심할 인정은 필자 경계신이의 경계정 이후에 정지에 균하고 공로평하며 이 군국지수의 계량이란 시위의 출원고로 일처리의 백도의 거은이 상하의 영구 부족호안 이유부족의 교지철하니 의약우이나 변이나 시빌은 천하지 중정이라 바즉커리오 과즉매기니 불악해야란 호세의 불고기보니 유말지의 도구로 청년부예하고 비출무경하여 이상하 고느니의 오지 합철지 당무이 불이 우왕 후 어렵pez 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